냈춤 못하게 색칠 빛나는 나한테 실패 아니 아 대원 오빠 대원 오빠 지연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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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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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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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역사인데? 됐는데? 너 안 하면 돼? 너무 이뻐서. 아하하하! 어떻게? 잘 오세요! 귀여워! 카메라 바꿔주세요. 귀여워! 귀여워! 아이엇해! 이거 얼마나 좋아? 안녕!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엽게! 아! 아악! 수현 오빠! 수현 오빠! 수현 오빠! 수현! 수현이! 속을 맞춰야 하는데 어이구 끝! 으아어! 띠켜서 귀엽다 속아! 묘야! 뭐야? 민혁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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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도 큰사인회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추첨의 시간이 또 많습니다 추첨의 시간이 또 많습니다 진짜로 민혁오빠 민혁오빠 여기! 69번 와아아아악! 진짜 너무 좋아 진짜 좋아 아.. 90 90 97번이야 고마워요 아.. 우리 2프로 진짜 열심히 해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아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오늘 저희 우리 아주생방도 보시고 투표도 해주시고 부탁할게요 네 네 지금까지 퍼스트셋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길모 오빠 길모 오빠 잘해 진짜 잘 봐요 진짜 잘 봐요 고마워!